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명출만하게 일생도록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됐다는 말은 우리도 사망권세를 이겼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증인됐다는 말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됐다는 것은 이 땅의 어둠고권세를 다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지 전도가신 하나님께서 일생동안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증거질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최고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에게 내려오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실차하게 증거하는 저와 저를 우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